내고양 북한으로 갈까요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대 초반에 연애한 일들 때문에 통기문란이라는 그러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한 것에도 자유가 없었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금통일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하게 될 그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출연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서 지금 옥토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크리스토나 김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서게 받은 금강학교 교장이며 금강지역아동센터 대표 주 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립국악단 가야금 연주 단원인 오정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황해도 봉산 출신인데요. 그 고향에 너무 가고 싶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정희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텐데요. 북한에서 교사하셨을 때의 자녀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교육연안이 11년이고요. 11년 동안 국가가 키워주고 배워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키워주고 배워준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옛날에 우무교육으로 나가고 무료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많은 탈북인 어머니들이 오셨지만 무료교육이고 우무교육이고 하지만 나라 경제가 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육과정기관을 놓치고 교육공배, 교육결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가정안을 할 때 보면 과목에 김일성 어린 시절 혁명활동 뭐 이런 거를 배워주고 거기에 또 항일의 여성 영웅 해가지고 김정숙 어머님 해서 김일성 그 일가에 대한 거 최근에는 김정은이까지 포함이 되고 또 김정은이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과목이 늘어날수록 참 부담이 크고 어렵답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다 없어져야 될 그런 과목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북한에서 교사를 하셨으니까 교원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학생일 때 제가 제일 이제 어릴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게 12살, 11살, 12살부터 농촌동원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게 의무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강제노동 착취인 것 같아요. 아니 11살, 12살짜리 애들이 가서 어떻게 농사를 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이제 주명아 교장선생님은 지금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북한이라면 선생님 우리는 일 못해요 하면 선생님은 맞아야 돼요. 그렇게 교사하고 이제 학생이라면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막 저희 학생들은 교원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파도 농촌동원, 농촌동원 저는 그때 막 트라우마가 너무 진짜 심각해요. 11살짜리 봄하고 가을에 가는데 거기 가서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알아요. 밤에 들어오면 막 열 나고 막 이렇게 아픈데 관계 안 해요. 그다음 날 아침에 깨나면 또 가야 돼요. 무조건. 안 가면 아프다고 병원 가겠다면 이제 막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만약에 저는 저는 일하기 싫어요. 저는 가야금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당장 끌려갈 것 같은 비판대상이지. 그렇죠. 비판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이제 북한 교육문화와 또 이제 교육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제도권 교육은 아니지만 대한학교 그러니까 제도권 학교를 보조하고 거기에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겠고 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북한에서는 정말 인권이 없는 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참 자유롭고 또 자기 자유분망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해요.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직생활에 무조건 걱정해야 되고 또 이제처럼 농촌지연 나가면 더급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프든 내가 힘이 지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제가 지금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요. 또 한국의 교육문화, 북한의 교육문화, 방법 여기서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밀성 어린 시절 이런 걸 배운다고 들었는데 그럼 실제로 배우셨을 때 우리 박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사례를 뭐가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나이 있다 보니까 50년대, 60년대 교육을 중학교에서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다가 유치원 새내 교육이에요.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일제와 싸울 때에 말도 안 되죠. 솔방울 던지면 설탄이 되고 가랑잎 던지면 배가 되고 하나님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정말 어린 애들이 아마 대나서부터는 지금은 더 알 거예요. 애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 김정숙이 저는 다 알아요. 김보연이부터서 이보이 다 알거든요. 강반석이 생일까지 다 알고 가만 보면 우리 때는 참 교사님들 존경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고난의 때에는 교사님들이 많이 굶어 주셨어요. 지금 나와서 나라들하고 나눠보면 참 너무 억울한 게 나라에서 배급 안 주니까 선생님 먹을 것도 학부용들이 다 보장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여기 온지도 모르니까 우리 주민원 교사님 자세하게 말씀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믿나요? 그럼요. 저희는 제가 한국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산과 돌에 길에도 꽃이 많잖아요. 북한에는 꽃을 구경하려면 김일성 초상 앞에 가면 다 구경할 수 있어요. 저희는 겨울에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고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1월 방학 동안 방학 때도 제대로 놀면 안 집에서 그냥 놀면 안 돼요. 1월 한 중순부터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어다가 집에서 키워야 돼요. 꽃망울이 날 때까지. 겨울에는 꽃을 피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날씨하고 북한은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 1월 달에는 꽝꽝 얼었어요. 그런데 그 진달래 한 묶음 만들겠다고. 없어요. 북한의 진달래 찾기도 힘들지만 그 산이 먼 산에 가서 꽃꽂다가 이제 이서 피워가지고 김일성 초상 앞에 가서 2월 16일에 무조건 놔야 돼요. 안 놓으면 그게 또 사상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학교 가서 딱 도착한 초상화가 있거든요. 초상 앞에 가서 인사해야 돼요.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무조건 김일성과 김씨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보다도 더 어찌 보면 더 그렇게 목숨 바쳐 숭배하게 했으니까 모든 우리 자유 인권 자유 어린아이 때부터 다 그렇게 착취를 당한 거죠. 강도 당한 거 강도 맞췄죠. 네 처상화가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둔교하면 일단 먼저 처상화를 또 정성 작업을 한다고 닦아야 되고요. 혹시 이제 화재가 나면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구하는데 북한에는 나는 죽어도 처상화를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청년 용예상 소년 용예상 이런 거 주면 끝이에요. 그 뒤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많은 청년들 또 아동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초상화를 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희생당한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있었어요. 저희 동네 저희는 이제 집이 하모니카 북한에서는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하는데 한 동에 한 6세대 정도 딱 붙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끝에 집에서 불이 나고 이상하게 북한은 불이 잘 났어요. 학교 불 붙고 산에 불 붙고 하다 보는데 그 집에 개인 집에 불이 붙었는데 이제 막 동네에서 막 불이 하며 박여주 들고 나와서 막 물을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람 확 불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누가 말하는 게 저 집에 아버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막 울고 사카만 다 꼴려가서 나오는데 안고 나온 거 보니까 처상화를 안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아줌마들이 아니 아니 그 애가 자지 않아도 새벽에 불이 붙다 보니까 애는 자는 채로 불이 난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런 게 나중에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만 같았으면 어떨까요? 막 진짜 이 안 뉴스꼬리겠죠. 그런데 그분이 영웅 칭호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아우 그 아들 죽어서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네 이제 그 집 불이 붙었으니까 다른데 공장 옆에다 이제 뭐 겸비실 같은 거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도 자기는 영웅이 되었다고 너네 혼자 이급인지 받았대요. 그랬다고 굉장히 이제 저와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도 모든 북한 용어가 진짜 아름다운 용어인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영웅상이요. 영웅 내접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모든 역사가 북한 그 김일성 그 3대 가문에 의해서 다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참담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참담하죠. 북한에서 지금도 그 거사리 같은 선을 쳐들고 아버지 뭐 할아버지 원수님 뭐 아버지 장군님 하면서 아이들이 그 신을 머시듯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도 이제 과목만 봐도요. 한국에서 보면 저런 건 왜 배우지 하는 그 김일성에 대한 것 김정일에 대한 것 김정근에 대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거달품이 더 크고요. 우리도 수업을 들어가면 북한은 한국과 달리 45분 수업이에요. 5분 동안은 당정책화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매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할 게 없어요. 막 당의 10대 원칙 한 조항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청화 때 집중 권격을 받거나 또 여러 조직 생활을 할 때 당원이면 당조직 사로청은 사로청 조직에서 엄격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척책화를 해라 하니까 하는 거고 1년에 교사들이 1000시간이라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800시간 정도는 저희가 전공 과목을 하고 나머지 200시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따라 배우는 혁명활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연구실을 아주 열안하게 학교 오면 학교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밝고 제일 환한 곳에다 이제 열안하게 꾸려놓고 어린 아이들도요. 연구실에 들어가면 독화화를 신어야 되고 목소리를 죽이고 밟고 들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더럭 다 해와야 돼요. 더럭 36판을 다 해와서 문답식 경연을 해야 되고 잘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표창 같은 것도 좀 주기도 하고 참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거든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한국에는 교사연합회, 전교조 이런 데가 있어서 우리 이런 교육은 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북한에서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그게 한국이랑 북한이 저직 체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처럼 너저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교육위원회 산하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교육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사로 되기 위한 사범대학 가기 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신분이 분명히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나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당에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저직들에서 이런 거 안 하겠읍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말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음날 그 분은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말죠. 까만 숙령차 와서 실어 가죠. 까만 숙령차 뭔지 모르죠. 정치범 수용소 갈 때 까만 숙령차 다 왔어요. 북한 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까만 숙령차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애든 어른이든 그 가족은 다 실어 가야 돼요. 검은 차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어린 시절에 야 너 잘못하면 엄마한테 잘 못하면 경찰차 온다 너 경찰 부른다 이랬는데 북한은 검은 차 온다 이러면 까만 차 오면 제일 무서워요. 그럼 울던 애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은 뛰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저희 동생이 요즘에 까만 숙령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야야 이 까만 숙령차 우리 통일되면 집에 타고 갈 때 까만 차 온다. 우리는 자유롭게 온다. 이렇게 하면 타고 가자. 네. 그러면 우리 주명아 선생님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그런 제재가 무서워서 아무리 내가 반항하고 싶고 이건 잘못했다 싶어서 이제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좀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좀 마음의 갈등은 없으셨나요 마음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저희가 북한 교육 시스템이나 또 교육 그 모든 과정 안에 저희가 불만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런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조직별로 계속 사상 검토를 받는데 또 어디 가서 불만을 함부로 내비치면 그 대중 속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보이브 손이 있겠는지 당조직 손이 있겠는지 함부로 이야기도 못하고 저희가 불만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혼자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귀는 당나귀 귀는 혼자 어디 가서 소리쳤다고 임금님 귀는 뭐 그런 것처럼 저희가 혼자서 불만을 품고 같은 가족끼리도 참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랑 아빠랑 이제 몰래 말하다가 저희 아빠 러시아 갔다 와서 이제 몰래몰래 조금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나라 체제에 대해서 소련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말하던 게 그때 제가 자다가 깨놨거든요. 난 말은 제가 듣고 반말은 제가 듣고 조용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도 이 부모의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한국의 공무원 하면 이제 공무원 연금을 내기 때문에 20년 되면은 나중에 이제 모든 임기가 끝났을 때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교사 하면은 출산 육아며 또 방학도 있고 되게 자유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사법대 들어가서 다 선생님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서 몸을 사리는 것인지 아니면 참 이게 그 북한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의사도 그렇고 사회 공직이나 또는 회사나 교사들이 자기 이제 정년 때까지 일을 하면 정년 때까지 다 일을 끝나면 그 옛날에는 그 600이라면 식량 공급이 600이었거든요. 600에 60하면 구별가 60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퇴직연금처럼 매달 나오거든요. 그런데 권한의 행군이 이제 진행되면서 쌀값이 5천 원이다. 그런데 구별 받는 게 교사가 많이 받아야 한 3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한 달 일하고 구별을 받아봤자 쌀 1kg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교사를 하고 있겠어요.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교사를 그만두고 저도 그 사례의 하나예요.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굶어죽을 지경인데 교사를 하면. 저는 그만두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처음엔 망하긴 했지만 그 덕에 저는 아마 살아온 것 같아요. 교사로서 국가에서 취한 자체는 있지만 그게 하등히 필요 없어요. 쌀값이 5천 원인데 받는 60만 원 60원 받아서 저희가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100원도 아니고 참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게 하등히 필요 없어지니까 그 모든 분들 옛날에는 막 목숨을 바쳐서 입당을 하는 것도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입당하는 걸 바라지 않더라고요. 특히 최고의 도회예요. 제일 제가 가슴이 아픈 게 학생이 학교에 둔결을 안 해서 제가 집을 갔더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갈 꽃집이라고 하잖아요. 집 없이 떠돌아다녀는데 집이 있어도 집에 있었다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찾으려면 저희가 시장을 나가야 돼요. 시장을 나가서 막 찾아다녔는데 그 큰 관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관이 있는데 아이가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아예 안 가겠대요. 자기 밥 못 먹었고 굶었기 때문에 학교가 앉아 있을 힘도 없고 맥도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했는데 이야기하던 도중에 얘가 냅다 뛰더니 그 생선 장사 앞에 가서 물고기 생고 있잖아요. 그거 구물도 씌우고 막 했는데도 어떻게 훔쳐가지고 뛰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씹어 먹는 거예요. 생선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때 국수 이렇게 막 시장에서 조금 팔았어요. 그래서 그거 먹이고 그 다음에 가자. 그런데 너 이거 생선 먹어서 괜찮겠니? 했더니 선생님 이거 먹고요. 저 치약 먹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 충격이죠. 그래서 참 아 이게 진짜 내가 아이들 학교 안 나온다고 찾아다니는 게 도움도 안 되고 제가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아예 껴서 안아야 되겠다 하고 그만뒀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여러 가지 또 연유로 인해서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되고 또 남한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간증을 통해서 자세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한의 교육과 실제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느끼셨나요 아 제가 그 저도 북한에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좀 주입식 그 다음에 암기식으로 많이 하고 문제에 대한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바라낼 때도 정답을 딱 맞추고 거기에 이제 한해서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보니까 거의 사지선다형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이제 교육이 참 자율적이고 교사 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하는 그 수업이 참 인상이 깊었고요. 아이들이 아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가 교수 참관을 하면서 두던데 뭐 토끼와 거북이 막 하는데 북한 같으면 무조건 이제 그 토끼가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자다가 그냥 자버리는 바람에 거북이인데 졌다. 이렇게 방심하면 모든 게 뭐 이런 토끼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일어서더니 선생님 거북이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냐. 저는 거북이를 깨워가지고 토끼를 깨워가지고 가야지 혼자 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듣고 와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교육방법 교육문화가 북한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이렇게 한 가지 단편적인 신뢰로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북한에서도 학교 다녔고 여기서도 대한민국 가서 이제 학교 다녔는데요. 아니 북한에서는 시험 주간 하면 쌍커피 터져야 돼요. 무조건 암성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선생님들은 잘 모르게 학생들은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또 워낙 집에서도 뭐 못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목숨 걸어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이동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성, 새벽에 한 4시만 일어나서 달달달달 암성 내야 되고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봐야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오니까 처음에는 이 나이에 40 넘어 먹고 공부 되겠나 했는데 너무 진짜 편한 거예요. 제가 우리 탈북민들 보면 야야야야 나도 했어 야. 나도 이 40살 넘어서도 했어 너네 무조건 공부해라.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 진짜 너무너무 진짜 자유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 우리 크리스타나 김 전도사님 너무나 예쁘신데 누가 북한에서 못생겼다고 그렇게 했어요. 다들 그랬어요. 아니 저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공부를 해도 잘해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당당히 내가 얼마나 예쁜 공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크리스타나 김 얼마나 예쁘죠. 우리 또 아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주명아 교장선생님 한국에 와서도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일을 또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북한 2세들 우리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서 대안학교를 하는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사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또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일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겪는 어려움이 크게 한 세 가지 되잖아요. 문화, 언어 또 두 번째는 적응하는 데서 사회적 편견 또 취업이 어려움. 근데 마지막에 보면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요. 나도 적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까지 하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다가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탈북민들을 덮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전문직으로 가려고 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이돌 속에 갖다 외워놨더라고요. 언제부터 제가 아이돌하고 막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한학교라고 해서 대안교육, 당과 후 저희는 대안교육이 전문 대안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검정고시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9살부터 한 19, 18살 이런 다양한 나이대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디딤떨 교육을 했다는 해서 어려운 한국어 이런 거를 긴급으로 배워야죠. 그러니까 석성으로 배워야죠. 그다음 제도권 학교에 다 보냅니다. 보내고 한국의 일반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잖아요. 저희는 방과후를 해서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제대로 공부하겠고 버저역할 하는 학교인데 전국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기숙형으로 가고 있고 대안학교라고 저희는 잘 부르지를 않고요. 기숙형 방과후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하면 큰 아이들이 학년기를 넣친 이런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 준비하거나 또 거기에서 공부하는 거로 많이 이제 한국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에 잘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8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20,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 학교를 걸쳐갔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한국에 와서 넓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진짜 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제 이렇게 먹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성도들 중에 2세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아이들 그러니까 문화 여기 중국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여기 와서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제 굉장히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요즘에 깜짝 놀란 게 아니 사춘기 하면 아니 무슨 사춘기 같은 게 다 있어요. 여기는 사춘기가 있다고 저희 이제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이제 많은 고민 속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렇게 위로로 하고는 있는데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게 아이들이 사춘기를 정말 슬기롭게 잘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가 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난 사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참 이게 아이들한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안 통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하고 정말 친해져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별로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뭐이구나 알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풀어나가고 하는 과정에 사춘기도 잘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탈북민 자녀들이 특별히 한국어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냥 얘들이 한국 학교 다니면 좋은 교육들을 배울 수 있는데 굳이 따로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보게 되면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할 때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후에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탈북을 할 때 어린 나이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온 아이들은 어린 나이지만 중국어를 엄청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중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그래서 속성으로 한국어 교육을 디딤떨 교육으로 해서 배워주고 간단한 회화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 학교로 이제 수시로 편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중국에서 참 어렵게 엄마와 품이 있어야 될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서 짧게는 한 2년 많게는 10년 만에 엄마를 만나요. 그러면 그때 그 쌓이고 쌓인 이 울분에 대한 걸 엄마한테 다 풀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기 엄마를 그냥 우체국 저급통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엄마는 돈만 보내라. 난 알아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한국어가 공부하기도 힘들고 다섯 살이 헤어졌는데 열다섯 살이 엄마 만났으니까 엄마에 대한 정도 없고 막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어가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여러 모임에서 이야기하면 북한 아이들이 왜 한국어를 못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데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린 나이에 들어왔거나 또 나이 먹고 들어와도 중국에서 아이들은 중국말을 엄청 빨리 배우더라고요. 디딤떨 교육을 해서 초등학교 보내고 또 다른 한 방법은 하나 오늘 아이들이 경료를 해서 3개월 있다 나오는데 한국어를 배워줘야 돼요.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룡에 기초해서 학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보고 학년을 정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몇 달 후에면 중학교를 가야 될 아이가 6학년에 뚝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몇 달 만에 한 3, 4개월 만에 한국어를 뗀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다 영업에 와봐서 알지만 참 어려워요. 이런 아이들이 한국어를 알아야 우사소통도 되고 또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려도 한국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한국어 교육의 뭐를 받고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고요. 아이들이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다가 오니까 자기 엄마하고 사는 줄 알고 왔어요. 왔는데 또 시설을 보네요. 엄마가 우리 엄마 나 버렸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몇몇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엄마가 얼마나 바쁘고 또 한국에 오신 우리 탈북민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몇 번 없잖아요. 3D 업종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또 북한에 계시는 부모 형제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누구만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아이는 4시 학교에서 끝나고 와요. 지옥아동 센터에서 덜 봐주는데 7시 정도까지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거죠.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와 보면 아이가 혼자 조금 라면이라도 혼자 물 부어 먹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안 하고 자면 엄마 심정이 그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쟤도 막 그런 전화 받았거든요. 이렇게 덜 봐주는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데려온 아이를 다시 중국으로 안 보내는 건데 하면 엄청 우는 거예요. 참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왜 적응 못해. 왜 한국에 와서 너네 이런 조건이면 못 살고 못 먹든 데 비하면 잘 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런 에러,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참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해결이 돼야 아이나 엄마나 한국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항상 저는 혼자 막 상상을 하거든요. 야내가 이제 한국이 일단 적응을 잘하고 또 한국이 일단은 적응을 잘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시민으로 잘하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뭐 그 다음 목표가 정해지잖아. 그래서 당면하게는 무조건 적응을 잘 시키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인가 통일은 되겠죠. 그러면 저희 북한에 가서 자기 과양에 가면 굶어죽지 않겠다고 탈북한 아이가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북한에 보고마를 전하라 왔다. 이거면 대한민국에 대한 설명이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이게 아이들이 꿈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에 물을 주고 용량을 주고 해야 나무가 푸르싱싱하게 자라듯이 아이들한테 사회적 관심을 좀 높여주고 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체계가 완비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한화원 안에서는 하나 둘 학교 삼척초등학교 이런 데서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잘해주고 이 아내가 사회에 나와서 초등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랑 같이 연합을 해서 초등학교에는 지금 남북한화재단에서 파견해가지고 있는 통일전담사라고 있거든요. 이 통일전담사라는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파견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탈북민 자녀들만 전문 덜 봐주고 있어요. 반가워도 지도해주고 그리고 이중원호 선생님들도 채용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한국어를 어전에 2시간 또 저희는 한국어를 한 달에 24시간이 되게 하루에 무조건 2시간씩 되게 이렇게 해서 수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대안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교육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면 한국에 와있는 아이들이 걷돌지 않고 어떤 대안학교든 정규학교든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대인기피증이 오거나 심리적 불안한 정서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잘되어 있나요. 저는 이걸 다 활용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참 전공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또 다른 탈북민 대안학교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멋지게 준비된 우리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어떻게 큰 강한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신앙적인 부분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린이전도협회가 있잖아요. 어린이전도협회가 주 1회씩 저희한테 와서 아이들하고 찬성 성경 구절을 이제 애우고 하는데 아이들이 한 구절을 막 한 구절을 애와요. 그럼 이제 그거 막 잘 애우는 이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이제 막 상도 주고 어린이전도협회 분들이 참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춤, 율동 아 내가 성경을 성경 공부한다. 이런 그런 개념보다 아 나 음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지루해하지 않더라고요. 딱 그리고 음악, 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와서 그림도 그리고 뭐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주 1회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 데리고 주 1학교 막 이런 데 이제 가서 학년별로 갈라져요. 교회가 막 나이대 학년별로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들 우리 한국어를 안녕하십니까 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또 그런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막 번역도 좀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막 하는데 제가 그 아까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 하나님을 접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다 진짜 제멋거나 자유부망하게 살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면 우리가 기도랑 할 때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 하니까 왜 눈은 왜 감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 집중을 할 수 있어 기도에 그리고 내가 안타깝고 내가 석상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셔 그랬어요. 아니 어느 날 한 몇 달 됐나 와가지고 저 귀에다 대고 선생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 안 듣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암만 말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대요. 아 하나님 너 말 다 듣고 내 이야기를 지금 듣어주시고 네 소원을 알고 계셔 근데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말씀 뭐 알아듣는 거야? 했더니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 말을 알아듣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순진하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저도 네. 아이들 보면서 이 순진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잘 커서 이제 통일이 된 북한에 가서 우리 또 예. 교회를 설립을 하고 많은 예. 북한에 가서 해야 될 우리 탈북민들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버금도 전하고 해서 팔북민 북한 사람들도 아 김일송이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제가 생각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에게 또 합창을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가르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요 북한도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이 오고 또 중국에도 동북 삼성에 다 널려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전주 강주 먹포 울산 전국에서 왔어요 아이들이 다 한 손가락씩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합창단을 제가 막 모여놓고 시켰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약간 서류명을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니까 서로 소리 지르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해보자 하고 계속 연습을 계속 북한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주입식으로 근데 어느 날부터 쟤네끼리 툭툭 치면서 목소리 이상한 소리 내면 내지 못하게 툭툭 막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래도 목소리는 합쳤어요 근데 뭐 잘은 못해요 누가 예술적으로 형상해 줄 사람도 없고 저도 움치고 저희 선생님들 거의 다 노래 잘하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끼리 막 해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다른 지인분들도 또 학교를 방문해 주시는 뭐 후원자분들도 이렇게 보더니만 힘을 주고 역기를 주느라고 강화문광장에 가서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락시장 쪽에도 막 저희 갔댔거든요 그리고 부산시민회관도 막 갔는데 노래 듣으면 굉장해요 맞지도 않고 자기네 엄청 잘해서 여기저기 어라 그런 줄 알고 엄청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무대에 담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연국인 법지재단 연국 알죠 연국인 법지재단 하고 저희가 사행가 연국을 만들었어요 홍보 널부 워셔브리 여행 이런 거 작품 4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저는 북한처럼 북한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 찍었어요 뭐야 찍지 않고 너희 여기 연국이 이런 거다 한번 봐 하고 싶은 사람 선 들어 볼래 했더니 열한 명이 선을 두는 거예요 열한 명이 처음에 나가 했는데 저희가 엄청 잘 했나 봐요 그래서 10주년 공연 연국 발표회 때 저희 아이들이 떠나갔거든요 거기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됐습니다 아이들이 참 그런 문화 그런 사업 있잖아요 네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가 운평교회 뭐 수습교회 이런 데 가서도 네 합참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여보 6월 6월 7일날인가 또 저희가 지금 잡혀있는데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또 저희 어른 세대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또 불러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가서 함께 특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같이 관심 가지고 함께 돌볼 때 우리 통일한국의 미래가 여기서 준비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됩니다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참 북한에 있는 교육 시스템이 그리고 교육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교육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복음 통일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같은 북한 자녀지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신앙으로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주고 받아줄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북한의 자녀들이 이런 멋진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한국에서의 교육이 그렇다고 해서 다 잘됐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은 가장 불만인 게 자녀교육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우리 한국교육이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또 교육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맨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배제학당을 만드시고 바로 이런 작은 대안학교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또 위인들이 나오고 그러함으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되고 또 전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지금 이 금강학교가 30명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인재 한 사람이 나올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통일한국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금강학교 또 주명하 교장 교장선생님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네 그리고 우리 북한으로 내 고향으로 함께 갈까요 우리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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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기총이라고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님을 하셨던 우리 또 귀한 분 오셔서 함께 주제를 정하고 대화 나누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보금통일의 날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